자 그럼 렉스에 우리 액션 포즈를 한번 취해볼텐데 포즈를 일단은 메이스를 잘 못 뜨니까 요걸로 가볼까 합니다 테일블레이드가 춤추는 듯한 그런 형태의 포즈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백팩에 장착 해주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발바토스 루프스 렉스는 초의 한정판을 사시면 이렇게 특정 베이스가 들어있으니까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포즈로 완성해봤는데 뭔가 역동적인 듯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꼬리때문에 뒷모습도 멋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올릭 항상 너와 함께한 다음 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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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